국민의힘 소속인 대전 서구갑 조수현 예비후보가 지난 2017년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후보의 해당 글에는 일본은 고양이, 조선은 생선이었고 생선이 된 스스로를 한탄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조 후보는 논란이 확산되자 SNS를 통해 과장된 표현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산태안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도 지난 3일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를 인재양성의 모범사례로 언급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